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이 안으로 굽다 못해 완전 박살나버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옛날에 헤어진 우리 아들내미 전여친이 지 혼자 출산을 했다는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앞길 막히면 안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장가는 잘 갈 수 있겠죠? 원제 아들 여친이 지 혼자서 출산을 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기다 글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답이 안보여서 이렇게 왔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개월 정도 사귄 어떤 여자애를 임신시켰는데 이것들이 임신이라는 걸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고 헤어지게 됐고 그렇게 다시 3개월이 더 흐른 뒤에 여자애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 임신했다고. 참고로 이 여자애는 27이고 저희 아들은 25입니다. 여하튼 아들이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아들 대신 여자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지우자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금 다른 여친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여자아이는 끝내 출산을 해버렸고 아들을 낳았대요. 자기 부모님과 같이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아들한테 월 30만원씩 양육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그때 제 말을 안 듣겠다고 했을 때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문제는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이미 새로운 여친을 만나서 그런지 아들이 계속 거부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갑갑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 인생도 너무 안타깝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여자아이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 딸 인생인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저 딸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한다 이러고만 있더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태어난 그 아이가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막 보고 싶다든지 걱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저 우리 아들 인생과 미래가 최우선으로 걱정이 돼요. 앞으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먼저 이렇게 애를 낳고 지 혼자 기르고 있으니 또 아들은 이 여자아이랑 결혼 안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어지럽고 명치가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걸 넘어서 그냥 이젠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인데요.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안타깝지만 여기서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계속 양육비 보내야 하는 거고요. 또 제대로 취직하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많이 줘야겠죠?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친을 사귈 때마다 다 말해야 돼요. 사실은 내 전여친이 내 아이 나와서 키우고 있다? 이거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다행으로 결혼하는 거고 이해해주는 여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엇보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죠. 이거 숨기고 결혼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사귀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또 그래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지 아빠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제가 아는 분도 미혼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고 현재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이혼 경력이 있어서 남자 쪽에 아이가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 아끼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아줌마 아드님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랐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남자였다면 자기 자식 모른 척하고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살지는 않겠죠? 비록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아빠 노릇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그게 부모고 또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어요? 저도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람이 어쩜 이리도 냉정할 수 있는지 아니 저는 차라리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씨 잘나가다 마지막에 어쩌긴 뭘 어쩌나요. 아이는 이미 태어나버렸고 쓴이 아들은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입니다. 양육비로 최소한의 아비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 사귄 여친한테도 이야기해줘야겠죠? 설마 이걸 끝까지 속이고 결혼시킬 건 아니겠죠? 3번 야 뭐 월 30 진짜 야박하네 아줌마 아줌마 너는 30만 원 받아가지고 갓난아기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계속 지 아들내미 걱정만 하고 자빠졌네?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지들 선택이니까 그건 논회로 치더라도 30만 원에 아들 걱정해 아니 할매 손자는 뭐 목숨도 아닌 건가? 4번 이건 아줌마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데 은근슬쩍 남의 집 딸내미 탓을 하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요. 그 여자애가 네 마들한테 애를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책임을 찌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하죠? 아들의 미래가 그렇게 걱정되면 생각 없이 싸주려고 책임질 생각은 하나도 없는 네 아들이나 잡으세요. 예? 30만 원 주고 있다고요? 그거는요 책임에 치었자도 안 되는 거라고. 5번 뭐? 결혼시키고 싶은데 네 아들이 거부해서 안 된다고? 아니 그 여자애는 네 아들이 좋대요? 지금이라도 무조건 결혼을 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만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냐고. 6번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끼리 붙여봐야 그 결혼 평탄할 리 없고 아들한테 그냥 두 가지 약속만 받아내세요. 양육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무조건 책임져야 하고 또 하나 앞으로 만나는 여자 또 결혼하는 여자한테 무조건 너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밝힐 것. 이거 왜 쓴이가 신경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쓴이가 지금 태어난 그 아이와 계속 연락하고 보고 지내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님이 죽는 그날까지 그 아이 할머니로 살게 아니면 차라리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여자의 집도 훨씬 덜 혼란스러울 거고요. 아시겠어요? 7번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그지같은 남자 옆에 탁 붙어가지고 행복해 이러고 있을 현 여친이다. 8번 뭐? 양육비 월 30? 야 이거 애 기저귀 값은 되겠냐? 어? 이건 뭐 M이나 애 새끼나 양심 뒤진 거 똑같네? 얼씨구 연병 이야 답장도 안 하고 바로 차단했다. 이게 사람 새끼야? 내 댓글 거기다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 웅웅웅웅 하는 거 소름돋아 엄마 저 여친이 임신했어 힝 야 전 여친이 임신을 했는데 대아놓고 잠수를 타버리다니 진짜 최악이다. 저런 년 믿고 만나는 현 여친도 불쌍하네. 근데 이 아줌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왜 저렇게 컸는지 알 것 같아. 30만원? 장난하나 진짜? 추가 댓글들 잘 읽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그 아이랑 헤어진 뒤에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던 그 여자아이가 저희 아들 인스탄지 뭔지 거기로 내가 임신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걸 안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 여친 때문에 그런 건지 바로 차단을 해버렸고 보자마자 차단을 했대요. 답장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아들한테 그 아이 연락처를 물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연결 좀 해주세요. 라며 요청을 했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들이 끝내 거부하고 모두 상황을 회피해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결국 할 수 없이 제가 아들 대신 그 아이한테 같이 병원을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미 3개월도 넘었다면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랑 또 뭐 언니 함께 키운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저 양육비에 대한 책임만 져달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이 30만원씩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큰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만 보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여러분 좋은 대로 저는 여기서 그냥 빠지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모고 또 어른이라 해도 이 아이들 역시 성인인 만큼 저것을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참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클 만큼 컸다고 머리가 많이 굵어져가지고 아무리 제가 혼내고 때리고 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뭐 이번 일이야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책임도 져야겠지만 앞으로 제 인생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참 답답해요. 댓글 1번 야 아줌마 명심해요. 아줌마 아들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친정학에서 날아올 거야. 이 아들 결혼 다 했다고요. 양심이 있으면 양육비 100만 원은 보내세요. 이게 최소한이다. 이게 그러면 아줌마 아들댐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앙심은 안 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앙심은. 아줌마 아들 명심해. 나중에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래 그래 그래. 3번 야 끝까지 지 아들 걱정만 하네. 지 이린다 진짜. 그래 그래. 4번 뭐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쓰리 아들 하나도 안 어려워요. 25이라며.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도 남은 그런 나이입니다. 전 여친이 임신했으니까 무조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다는 연락 무시하고 회피만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아들이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무서운가 봐요. 이러고 앉았네. 아들 대신 연락하고 또 아들 대신 만나가지고 지우라고 하고 아니 지금은 아침 막장 드라마 찍고 있습니까? 자식새끼를 그동안 얼마나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는지 안 봐도 눈에 화내. 아니 또 빤히 다 보인다고. 유튜브야 아줌마. 뭐? 어려서 무서워한다고? 허 참 어청운이거 없네. 아니 그건 무섭고 여친이 이런 거시기 하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웠나? 그래 뭐 그건 안 무섭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아줌마가 최대한 뭐라고 하지? 자기 아들 욕 안 먹이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본심이 튀어나오죠. 아들의 미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었다는 것도 그 여자애와 자식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내 아들한테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티가 나는 거 좀 잘 숨기지? 이그 할매. 아무튼 그래요. 뭐 어쩌겠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